예레미야에게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최대 암흑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힘있게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임해서 부르십니다 1절서부터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아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하의 김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다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다가 지금 이제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부르심의 첫 번째 자격은 말씀이 들리는 건 맞습니다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적용해 보실래요? 말씀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받아야 할 입장인가요? 경고를 해야 할 입장인가요? 나는 왜 죽어라고 말씀이 안 들릴까요? 부르심은 두 번째 모태에서 성별하여 부르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정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이혼, 자살, 낙태, 불륜 이런 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세 번째는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변명을 합니다 뭘 좀 아는 사람은 주여일이 슬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입이 둔해서 못한다 어린아이라 못한다 부정해서 못한다고 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도 10대니까 당연히 못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늘 말하듯이 예레미야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해서 시킨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주 앞에서 아이고 어리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빠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과부라서 못하고 이유가 많습니다 저 또한 변명의 달인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는 스스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지만 그것으로 합리화하지 말고 보내고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순정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실 것이기 때문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면 말씀임에서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성별하여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자원한보다 부르심이 먼저예요 힘든 환경에서 신학하고 회사에는 사표 던지고 또 이혼하고 이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혼해서 성격한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게 부르심이에요 육이 무너진 것만큼만 영이 세워지는 것이 부르심입니다